첫 번째 특별한 맛은 부드럽고 척척 담백한 대게회 두 번째 특별한 맛은 바삭바삭 대게튀김 그리고 버터구이까지 대게로 차려진 푸짐한 한 살 고소하고 짭조러운 맛이 일품인 버터구이 개딱지 비빔밥을 수도 알루시하게 살려낸 개딱지 오글립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혁끝에서 살살 녹는 대게회 대게찜까지 다양하다 특별한 대게 맛을 찾아 전개서 온 손님들 집다린 대게살 튀김 대량하고 화려한데요 손으로 툭 뜯어 입에 넣으면 바삭하고 씹히는 손님들 맛있는데 아유 미치겠네 이게 입안에 착장 감기는 게 녹아요 녹아 이번엔 대게계의 베스트셀러 대게찜 대량 역시 찜이죠 깔끔하게 잘라서 개살맛쑤 껍질하니 꽉찬 대게살이 너무 고소하다 나와 알차다 탱탱 탱탱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신고가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야죠 명언이죠 이게 왜 대게인지 아세요? 되게 맛있어서 대게입니다 입안 가득 특이 행복하게 만드는 체처맛은 대게 대게가 있어 겨울은 행복합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강원도 인지군 이곳에 특별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보이는 특이한 모양의 집 이 집이 맞는 걸까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한옥처럼 어디선가 들리는 망치 소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생방송 주택에서 나왔는데 예예 여기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아 그럼 저기 사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 저 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거랑 아 지금 저희 연계 나라 집에 살고 있어요 저 집이요? 예예 집이 여러 채예요 특별한 집을 찾아 남자를 따라간 곳에는 안녕하세요 예 나와봐요 아 오셨어요?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? 예예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예 행복집기 10년째 해송황토집 오장규, 김소연 씨 부부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해송황토집 새까맣게 탄 나무 기와들 사이로 보이는 음양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새마을 운동 로고예요 저희 맞다 맞다 그거를 그 근면성실 그 협동자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로고를 만들어서 저기다 세운 거예요 새마을 운동 상징까지 내걸고 대단한 각오로 집을 지은 것 같다 저 모자에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잘 살아보세요 맞고 그런데 경마다 눈에 띄는 나무들 이 나무 속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흙 속에 파묻힌 소나무가 다 낙산사 소나무예요 아 저게요? 그리고 여기 그을림도 있죠 바로 이 나무들이 2005년 낙산사 화재로 소실됐던 해송이라고 불에 탄 소나무로 집을 지으면 잘 쓴다는 말이 있어서 그 낙산사에 가서 그 불에 탄 소나무를 사다가 재단을 해서 지었어요 불에 탄 낙산사 해송으로 완성한 집 무려 1,400개의 낙산사 해송으로 집 뼈대를 세웠단다 자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따뜻한 느낌의 거실이 보인다 이 안에 있는 가구들 모두 장규씨의 손이 닿지 않은 가구가 없을 정도라는데 식사를 하면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주방 창문부터 멋스러운 통나무 계단까지 모두 장규씨가 만들었다 이게 7년 전에